따박따박 스윙나는 따박이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오늘 조금 큰 일이 났죠. 마이너스 8% 하락. 오늘 완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최고가 대비해서 29만원 대비해서 쭉 떨어져서 지금 현재 22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손절에 대한 고민 매우 많으실 거고요. 특히 보유하신 분들의 손실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규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기회장, 기회의 여건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포착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두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현대차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지금 이 상황,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혹은 비중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엇보다 일단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자,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이렇게 미국의 국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뒷배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국기를 태우면서 미국 상관 안 하겠다. 이제는 정말로 전쟁 일으키겠다. 지금 이런 이란 시민, 그리고 이란의 수뇌부들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뭐 경기 불황이니 뭐니, 채권이었더니 이런 거 없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란이 이르면 오늘 이제 8월 5일 월요일이죠. 이스라엘 보복 공격하겠다. 전쟁까지 불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 국지적인 공격 이상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근처에서 아랍권 보복 만류 요청을 완전히 묵살을 했다. 그러니까 근처 아랍권에서 이거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 안 하고 조금만 참아. 너가 좀 참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아니다. 상관한다. 전쟁 촉발되도 상관없다. 지금 이란 혼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세였습니다. 과감한 베팅 아직 아니다. 당연히 아직 아니죠. 지금 왜?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전쟁이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시기 혹은 또 금방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베팅을 노릴 수가 있는지 언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다시금 상방에 대한 이런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폭락 과정에서 누군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혹은 완전히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한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냥 완전히 손절, 손실 확정이 되게 됩니다. 손실 확정. 그러면 손실 확정이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손실을 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매도를 하지 않고 어떤 대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되게 되면서 또 한 번 계좌를 양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대응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언제? 이날 7월 26일 날 어떻게 대응이 나갔냐? 바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갔어요. 7월 26일 매수 시그널이 나갔는데 나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뒤로 완전 폭락을 받았으니까 너가 보내준 신호는 완전히 손실 시그널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날, 바로 이날 수급에 대해서 매도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가 그대로 올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걸 뜻하냐? 항상 여러분들 폭락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락을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렇게 폭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언제와 비슷하다? 바로 이 코로나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비슷한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언제였냐면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차트입니다. 폭락했다가 이렇게 폭등을 쭉 보여줬었죠. 코로나 당시 폭락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 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여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이때 나왔어요. 이때 상승 시그널이 한 번 나왔다가 그대로 상승 시그널 이기지 못하고 한 번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다? 폭락이다, 폭락. 자, 그래서 그때도 2020년 당시에도 이 시그널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했으면 됐냐? 결국에는 이제 인버스 같은 것을 사서 대응을 합니다. 인버스가 뭐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인버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수급 대응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 주주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별로 대응도 나가고 그때그때 시장 전체에 대한 한꺼번에 대응도 다 같이 나가니까요.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구독자분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제가 일일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타점 드렸다고 바로 폭락 조심하라고 폭락 타점 말씀드리고 인버스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저보다 이런 폭락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매일매일 영상을 쫓아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지금 현재 이런 폭락 사태에 대해서 피했으면 싶었다 내지 지금 이미 폭락을 몸으로 안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결국에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폭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이 상승 타점 어떻게 노리면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대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안내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이렇게 큰 폭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 실시간으로 잘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폭락 이후에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다시금 폭등하는 분명 그런 순간이 옵니다. 폭등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여러분들 폭등 시점, 폭등 타점 제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따로 저한테 이렇게 참여 방법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대응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 현대차의 주가도 결국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장기 상승은 그대로 유지를 해왔어요. 길게 한번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추세에 있는데 최근에 이 리스크,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도 이렇게 확 떨어졌다. 리스크가 갑자기 커졌다가 다시금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제대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현대차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그대로 다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현대차고요. 현대차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기회를 잘 포착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타점 순간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